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나스베가스 썸머린의 새집단지인 썬플라워 모델을 소개 드립니다. 방은 3개를 기본으로 옵션으로 4개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2개 반으로 이루어진 총 2359스쿨피트의 집입니다. 이 단지는 모든 플랜이 단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의 랏의 경우 현재 스트릿뷰가 가능합니다. 단층의 3카드 그라지는 언제나 장점이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요. 이 모델의 경우도 3개의 카드 그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주요 프리웨이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으로 공원과 캐니언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이렛 단지이고 현재의 HOA 비용으로는 Summerlin West HOA 비용으로 55불, Sub HOA 비용으로 67불 50전, 총 122불 50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현재도 랏 릴리스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남아있는 랏이 많이 있지 않기에 서둘러 문의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빌더의 경우에는 프리셀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입주가 가능한 형태의 집도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2022년 현재에도 새집들은 부족한 레이벌과 자재로 인해 완공기간이 조금씩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인베스먼트로 사용하시는데 제약이 있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론 레이트도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으니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집 구입을 원하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가격과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성함과 용문 내용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당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702-624-8185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3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리얼터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